위대한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어있나요? 오늘 강의하면 잘 들어줘서 해당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지 오웰의 말을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 조지 오웰은 인간성의 핵심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나온 마당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미완성의 다양한 색깔을 한번 추구해볼 것인가 라는 그런 진지한 탐구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